한국국토정보공사 어떤 한 승부가 될 것인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는 소예이범이, 골치기 이범이의 골치기 굽혀 먼저 찌구치기 굽에 들어가는 소예이범이 동작을 위해 예로서 선거시키기 굽을 뒤집어서 몰아주기 굽을 뒤집어오는 소예이범이 자, 눈 떠밀고 들어가는 장돌이 자세를 낮추면서 더 이상 흘리냐고 있는 소예이범이 자, 부리부리한 눈매로 상대를 늘려보면서 기량을 유감없이 과식해 보고 있는 양측성 분들입니다. 공격과 과거를 적당하게 배우스를 유지하면서 경골을 펼쳐가고 있는 양측성 분들. 자, 양측 우주님의 응원에 힘을 입어 다시 한 번 운빈 정지해보는 이범이와 장돌이 슬쩍 머리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흘러들어가는 호수의 방향을 통하면서 잘 받아내고 있는 호수의 이범이. 자, 이범이와 장돌이가 머리를 반대 들고 5분을 넘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동작은 싸움 속에 상당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상대수가 따라 들어오게 되고 좀 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중앙을 서서하면서 반드시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해야 된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해야 되는 싸움도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정신이 메타 경기자 중앙의 사이를 잡고 자, 상대의 빈틈을 참고자 최선을 다해보는 이범이와 장돌이. 강력한 역승, 잘 반하는 호수의 장돌이. 자, 과연 이범이가 이렇게 등을 노리게 될 것인지 계속 호랑치고 있는 이범이. 강력한 역승, 잘 반하는 호수의 장돌이. 강력한 역승, 잘 반하는 호수의 장돌이. 강력한 장돌이입니다. 강력한 역 vaccines